샬로매가 청년 연구자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일꾼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연구자로서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회들, 오늘과 같은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선생님은 연예스입니다. 옆에 석지쌤 나가 계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석지쌤 이야기가 많은 인풋을 주었는데요. 저희 샬로매 회원들도 여러 갈래에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저도 미리 주신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가톨릭 교회 안에 이어서 Q&A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보수적 신앙 간의 근저에는 여성이 열등하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깔려 있었는데요. 이런 여성의 열등성, 인식 극복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존재이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할 면에서는 남녀가 달라야 된다라는 면으로 좀 이중적인 전략을 펴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를테면 교황 요한 바오로 이세께서 쓰신 여성의 존엄이라는 문헌을 보면 여성의 소명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모성성과 동정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구의 절반인 수많은 여성들의 삶이 다 각기 다른데 어떻게 두 가지 타입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여성들이 나답게 자기만의 고유한 달란트를 일상에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교회에는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고 여성은 또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교회에 어떤 기여를 하면서 살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내가 기여를 하고자 할 때 제약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부당한 제약인가 혹은 차별적인 관습 때문인가 이런 것을 식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이런 것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페미니즘이라는 인식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여성 신자로서 성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식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석주쌤 강의를 들으면서 교회 그리고 신앙이 본격적으로 성을 직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교리적 문제나 또 함께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니면 개인적인 연구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우선 교리적으로 교회가 피임적 사고방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라고 진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은 일생의 많은 시간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피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사활을 걸고 정확하게 공부하고 탐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문화 안에서 터부시되고 또 자연출산 조절 이외의 모든 인공피임은 혼전이든 혼후이든 교리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여성들의 몸의 조건상에서 맞지 않아서 비현실적일 뿐만이 아니라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무책임하고 어떤 면에서 또 의롭지 못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 연구 주제는 여성 신앙인의 낙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더 묻혀져 있던 드러나지 못했던 낙태 경험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발굴해내고 있는데 이것이 작업이 끝났을 때 또 교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논문이 나오면 꼭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응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저도 궁금한 질문이었는데요. 강연에서 페미니즘과 가톨릭 신앙 사이의 경계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현재 본당에서 레지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도 제가 성모님에 대한 어떤 신심 이런 것이 스스로 좀 각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레지오를 하고 지금 단장감을 한 지도 3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할수록 레지오 정신이라고 강조되는 교회의 방향성이 제가 갖고 있는 성모 신심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느낄 때 내가 되게 경계적인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모님이 여중생의 청소년의 나이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지각했을 때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또 엄마 아이는 안나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사흘길을 걸어서 엘리사벳에게 자기 사실을 얘기하고 또 돌아와서는 정혼자인 요셉한테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될 때 그때의 감정이 어땠을까?가 저에게 중요한 묵상거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또 페미니스트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모님을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또 뭔가 경계인으로서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신심이나 여성으로서의 공감이 조금 더 깊은 차원이지도 않은가 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석주쌤의 묵상방법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분이 되게 반론의 불모지라는 그분에서 크게 공감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혼전순결 그리고 결혼 필수, 자녀 출산 필수 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면 개인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가톨릭 교회와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미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신앙인으로서는 이러면서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점점 커져가는데 이런 몸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이런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과 같은 자리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고 아주 교회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리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회 자체의 제도적인 변화만을 촉구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다 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다 이게 굉장히 괜찮은 슬로건인 것 같아요. 물론 변화는 느리겠지만 조금 더 희망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실은 괴리가 크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는 조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교회가 여성을 외면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홀로 온전한 존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가정을 이루는 요소로서 서로 연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성을 대상화할 것이 아니라 연대할 동지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요소라기보다는 가정을 이뤄서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 양식일 텐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녀가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존중과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평등한 의사소통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저 사람이 저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들을 가진다면 더욱더 민주적으로 연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의 가면을 쓰고 남성을 적대시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여성과 남성의 연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떤 이즘이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장에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조차도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기를 설명한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영화가 여기저기서 고생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자체가 스펙트럭이 넓고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또 운동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공부가 필요한 주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샬롬의 공식 질문 드릴게요. 석주쌤에게 샬롬에란? 샬롬에가 청년 연구자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일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연구자로서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회들, 오늘과 같은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아주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나 선생님 이외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모임이 교구단이라도 더 많이 열리고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석주쌤이 지금 이 분야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존재이기는 해요. 교회와 여성 일하는 주제에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제가 가톨릭뉴스 지금 역이라는 독립 언론에서 6주마다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그런 감사한 기회가 주어져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되는 칼럼들을 쓰면서 저도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이런 대외적인 활동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학생인지라 빨리 박사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요. 조금 더 연구자로서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대외활동보다는 제 공부에 매진해서 조금 더 내년, 후년 이후에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권해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의 레지오 활동이 조금 궁금한데요. 제가 기대하고 레지오에 들어왔던 것과 또 조금 레지오 정신이라고 해서 교회가 제시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했어요. 규율이나 규칙 같은 게 엄격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매주 회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조금 약간 기도하는 거나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성모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나 이런 게 느슨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3년, 4년의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저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제가 되어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에서는 저희가 2년 전 12월에 한국사회 낙태체 폐지 반대 100만 서명을 레지오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한테도 그런 미션이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대하게 고민하면서 또 연구 주제도 잡고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인데 라는 우려도 되고 그때부터 또 제가 교회 안에서 스피커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서 모든 또 저의 학술적인 어떤 활동이나 또 개인적인 체험임을 연결하게 해준 중요한 고리가 또 레지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권해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의 주제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해서 가톨릭 교회 내에서 보수적인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공격이나 또 비난이나 이런 강한 어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 선생님이나 저나 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좀 공유하는 어떤 어 애티튜드라고 할까요.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은근하고 은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또 않으세요.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뭐 공격적인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서로는 이제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 이런 면들은 서로 알고 있죠. 저도 기본적으로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하고 해서 어 어떠한 주제든지 간에 어떤 진심을 다해서 호소하면 결국은 서로 소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도 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 촬영 마치고 학수생과 따로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아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그럼 저희 한주의 인사는 무엇입니까? 칼리칼리의 인사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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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